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정말 멋진 마작의 무패의 고수 사쿠라이 쇼이치가 자신의 제자 후지타 스스무 CEO죠 두 사람이 함께 공조한 멋진 책 운을 지배하다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 답은 없다 답이라는 것에 관한 지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이기는 것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다. 이기는 것보다 강인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인함이란 것은 애초에 답이 없다. 무엇을 강하다고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가면 강하다고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강인함의 본질은 그 답이 없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씨름판 안에서 거둔 하나의 상대평가에 지나지 않으며 본질적인 강인함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 강인함의 답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강인함은 결코 그렇게 표면적인 것이 아니다. 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승부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고방식이다. 지금 회사에는 사람이 살기 쉽도록 사전에 많은 답을 준비해 두는 면이 있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에 모두 답이 있듯이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잘 풀린다는 답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회사에 들어가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업무가 잘 풀린다. 이렇게 해야 돈이 모인다.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쌓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등 필요에 의해 답을 끄집어내고 그에 따라 살려고 한다. 답을 많이 알고 있는 편이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사회가 준비해둔 답이다. 그걸 타당하다고 믿는 사람들 또한 넓은 의미에서 매뉴얼화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에는 본래 답이 없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주란 무엇일까? 무한이란 무엇일까? 그런 문제에 과학이나 종교의 입장에서는 방정식이나 교위를 사용해 답을 도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해석일 뿐 진정한 답은 결코 아니다. 절대적인 답, 진정한 답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다. 사람에 따라 만약 찬된 답이 있다고 믿는다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느끼는 수밖에 없다. 또한 그것은 하나의 형태로 머물지 않고 영원히 변화한다. 무수한 답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답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틀림없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정말 깊이 짧지만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답을 찾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도 자꾸 답을 찾죠. 제가 참 다양한 대상으로 강연들을 해봤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어떤 꼭 정답을 바로바로 주는 것을 한국에 하사 자란 우리 대중들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죠. 그리고 그런 강의가 좋은 강의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고 아 저게 답이구나. 그런 식의 답은 힘이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명료히 정리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함께 내 생각을 쏟아내면서 함께 토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춘함 북살롱에서도 그래서 철저하게 토론식으로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답을 책춘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걸 먼저 묻는 경우가 많으세요. 혹은 질문을 던지고 나서 본인의 답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보시기 전에 그게 틀리던 맞던 답이 없으니까요. 특히 책춘함에서 우리가 묻고 있는 이 질문들에 관해서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더군다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철학이자 자신의 신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책의 주제를 찾을 때는 그것에 관해서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가 그 책을 쓴 주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답을 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토론에 관해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고 왜? 답이 없는데 어떻게 틀렸다 맞았다가 있겠어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자신이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건지 어떤 방향에서 그것을 추구해가고 있는지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럼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답으로 계속 변화하는 답을 발전시켜가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 부분 꼭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 번 되새겨보시는 것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래밍화가 돼 있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대중으로 교육받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생각할 수 있는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제자 후지타 스스문은 무에서 답을 만들다 로 봤습니다. 비즈니스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아마도 그들은 학교 시험처럼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다고 단순하게 믿고 있는 것일 터다. 하지만 비즈니스라는 것은 원래 명확한 답이 있을 수가 없다. 오히려 누군가의 열정과 노력으로 답이 만들어짐으로써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성립된다. 난 회사를 만들 때 그 앞에 답이 있을지 없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손으로 더듬어가며 전진했다. 답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 다만 답의 유무를 알 수 없는 곳에서도 답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답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판단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벤처 정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답이 처음부터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안심하며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벤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답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회사에 들어온 신임 중에서도 경영자인 내가 제대로 된 답을 낼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내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답은 반드시 있다고 믿고 승부하는 것이다. 물론 나 역시 모두와 마찬가지로 불안함을 느낀다. 그래도 리더는 어둠 앞에서도 비전을 내걸고 모두에게 용기를 북돋으며 이끌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아메바 블로그를 설립할 때도 그랬다. 처음 4년 정도는 적자가 이어지고 계속 답을 내지 못해서 상당히 고생을 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먼저 출발했던 블로그 사업 시장도 결국 만족스러운 이익을 내지 못하고 관련 기업들이 연이어 철수했다. 국내를 봐도 같은 형편이었다. 최종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블로그 사업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려고 한 회사는 우리 말고는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쯤 되면 사원들 사이에서도 사장은 답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열심히 한 우물만 팠는데 어쩌면 잘못된 곳을 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솟구칠 만하다. 실로 암흑 속을 걸어가는 듯해서 어디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고 어디에 맹수가 숨어 있는지 동조히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가고 있던 차에 외부에서도 불안을 부추겼다. 블로그로 돈을 버는 회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거나 아메바는 흑자를 낼 수 있을 리 없다는 업계에 풍문이 들렸다. 부정적인 말은 불안할 때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리는 법이다. 그럼에도 리더는 답이 있다고 단언하는 수밖에 없다. 목표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단언하며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리더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물론 리더 한 사람이 앞장서는 것만으로는 모두를 끌어안을 수 없다.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는 처음엔 한 사람이라도 괜찮으니 리더에게 동조해주는 추종자가 필요하다. 그 처음 한 사람이 계기가 돼서 서서히 주변을 설득하면서 범위를 넓혀가다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답은 반드시 있다고 믿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을 유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낸다는 것은 이와 같다. 우선 자기 스스로 답은 반드시 있다고 열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책춘함에서 이야기하는 답은 하나죠. 여러분 안에 불멸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정한 참나가 있습니다. 책춘함이 말하는 답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적 면면하게 불변하는 진리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전 인류의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공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그 답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 영웅의 여정은 여러분 각자 자신이 답을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부분일지인데 그 진리란 부분을 내가 살아낼 수 있어야 그것이 나의 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진리에 대한 그 답은 오직 자기 자신만의 고유하고 유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답은 스스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찾아갈 수는 있겠죠.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지만 함께 걷는 모습을 함께 가지고 걸어가는 거겠죠. 저 또한 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제게 책과 동의시되는 사람으로 착취가 일어나게 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호칭하는 말을 코코치 제가 자주 물으시는데 왜 코코치냐고 그래서 또 웃으개소리로 크리스탈린 부군께서는 꼬치꼬치 캐물어서 꼬꼬치냐고 이렇게 말도 하셨다는데 제가 질문을 많이 하죠. 질문이 없는 책 읽기는 책 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쓰는 추상명사들에 관해서 성공, 행복, 변화, 자기, 돈, 사업 그 어떤 추상명사들에 대해서 자신만의 언어로 명료히 정리될 수 있는 질문들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요즘 코칭이 굉장히 대세죠. 단지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 삶에 관해서도 코칭의 핵심은 질문입니다. 코칭의 핵심도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좋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려우시면 책추남의 질문들도 있고 또 어포메이션이라는 책 절판됐지만 참 좋은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스마인드의 질문 영상 있죠. 책추남 운스마인드 치시면 혁명적인 자기 변화를 위한 내용으로 운스마인드 첫 번째 영상 그리고 어포메이션 좋은 질문들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좋은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면 그 질문들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계속 좋은 답들을 내놓게 됩니다. 일단 질문이 없으면 내가 프로그래밍대로 살게 돼 있고 정말 좋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자꾸자꾸자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새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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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들이 힌트들이 나오면서 점점 자신만의 답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 운스마인드의 아홉 가지 질문 존재에 관한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왜 그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행위에 관한 질문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왜 그것을 하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마지막 소유에 관한 질문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왜 그것을 가지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는가? 반드시 존재, 행위, 소유의 순서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현재 자본주의가 우리 몸에 잘못 배어있는 게 천민자본주의죠. 보고 들리는 게 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에 갇히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뭘 갖고 있지? 내가 이것밖에 돈이 없으니까 난 이것밖에 할 수가 없네. 이것밖에 할 수 있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완벽하게 애국 게임으로 걸려들죠. 궁극적으로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Who are you? 혹은 who I am? 다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입학사정 위원할 때도 혹은 한국의 자소서 이런 얘기 하되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인터뷰할 때도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가 당신을 선택해야만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면 어떤 인터뷰든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런 인생 입학사정 권제가 있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는 통과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는 좋은 또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관한 답은 누가 줄 수 없고 오로지 자신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들 자신만의 것으로 흡수해서 정말로 더 행복한 삶에 다가사는 우리 책춘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여러분의 답을 찾지 않으면서 여러분만의 답을 추구하는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거 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